네 자 이제 나이트 필리 네 욕심쟁이 리노 자 가봅시다 5부 5부가 오자 내부성소입니다 자 대칸 이즈보이 대칸 리노한테선 이즈보이 대칸이었던 이즈보이 였던 대칸이 우리 필리한테는 어떨지 좀 볼까요 화염의 역병군주 아 불쏘시개 직업이라 귀엽네요 서른장이네 보물들이 없는건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건 뭐야 와 이걸 초반부터 낸다고 섭섭하네 속공의 환생이야 아 너 탈것이야 듬직한 탈것 맥스웰 맥스웰은 그건데 그 검은바이산 DLC DLC라고 표현해도 되는거 맞죠 검은바이산에서 나오는 친구거든요 검은바이산에서 나오는 친구 근데 나 이거 친데 그 검은바 이에 팔레 5코인가 해가지고 그 독성 들고 있는 애 내가 얼마전에 얘를 갈아서 알아 지옥에서 벗어날수 산지상 산지상 하나 둘 독맥스웰 바이산 아멘 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4-4래요 졸개는 5-4래요 졸개는 3-4랭 졸개는了 졸개는 4-4래요 음.. 그래 그래 그.. 이건 상관없거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.. 나도 티타니지? 얘도 음.. 배신자라고 하네요 이런 작은 이스터에그들이 게임을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하는 것 같다 뭐나 할까? 어떻게 이걸 싫어할 수 있겠어요 발견은 참 좋은 카드죠 발견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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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이거를 내고 이거를.. 내고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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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바뀌는구나 헐.. 띠용.. 몰랐네 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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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헐 헐.. 이러면 명치를 칠 수 있다 이거지 헐're.. 헐不是 이렇게 하네 잘못 생각했다 그죠? 어? 어? 밀개종자라는 거 너무 꼴 뵈기 싫은데 너? 뭐야 데미지가 오지 아 이것도 있구나 내가 아 아 실수 자꾸 귀찮게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komm 아 7,8,9라서 하는데 흠흠 흠 아니 16 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덱사는 변했다 그죠 흠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거 기본 기본 틱 쏘거든 흠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거 아 자코 이거 활용하고 앉아있네 이거 죽었네 진짜 맞다 야 만화 3코스트로 그거 쓰면 오 그 중 하나는 건졌대 오 좋은 카드자가 아니었네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러면 또 이걸 주의 마아 X 됐는데 자꾸 살아나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걸 쏴야죠 이거 하나 내라 맞아 내야 돼 내 내라 그래 왜 내라 했냐면 이거 바꿔야 되거든 근데 4-4 한다면 부담스네 일단 한 번 좀 닦고 참나 내 덱에 뭐 비밀이 있던가 아 이게 낫겠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보세요 이거 무한하다고 지는 차 그리고 일단 덱 사는 면회긴 한데 덱을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발견이라서 좋아 발견이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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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톡 그렇지 고기안 기사님 고기 tapping 고기 박수 科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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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알았고 알았고 너만 힘있게 때릴 줄 아는거같이 친구야 나도 때릴 줄 알거든 자 이렇게 떼찌쩌찌 보여드릴게 갓납새끼야 야 이거 왜 천상의 보호막을 무시하세요 야 아니 아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알겠고 야 뭐 뭐가 타냐 우리 무한의 카드만 안타면 되거든요 나는 그러면 만족할게 꼭 이런 소리하면 디시더라 아 아 만족합니다 아 뭐 어 안 안 좋네 개꿀 3장 뽑지 말고 이게 뭐야 아 나랑 비슷비슷하네 뭐가 좋을까 어차피 너 이걸 쳐야 되니까 이거 하고 카드 한 장만 어 이거 달성 가야 지금 도발이 진짜 중요해요 어 쉴드가 비록 이지만서도 가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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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뭐 뭐 다행히 정말 나쁜 애들은 안 나왔네 다행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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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 이걸로 계속 뽑으면 돼. 계속 뽑으면. 어차피 때릴 건데 뭐하러 또 그러고. 안 때릴 거 아니잖아. 나도 물리지능을 알고 하는 거야. 아 진짜 너무 웃긴다. 이걸 페이지를 그냥 그렇게 또 돌려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. 자 카드나 발견해 봐라. 뭐 있냐. 하수인에게. 지랄하지 마세요. 이거 이렇게 치면은 근데 지식 받자. 어이가 없네. 그거 하잖아. 이렇게. 회복도 좀 하고. 내가 너 이거 치고. 6장이니까 또 써야 되겠다. 그치. 너 덱사 해야겠다. 솔직히 말하자면. 그치. 덱사 해야겠다. 친구야. 근데 내가 덱사를. 나 덱사는 안 할 수 있거든요. 계속 핸드에 들어가는 카드가 있어서. 이게 다 죽냐. 아. 아쉽네. 아 이거 때릴 필요 없이. 이거 넣어줄까. 휴승도 있어. 맞추네. 하아. 내고. 내고. 뽑고. 어. 어. 이 카드를 뽑고 있지 않는데. 핸드에 있다가. 괜히 또. 휘천게 될 거 같아서. 그치. stilldee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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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의 유기자나 치면 돼. 아..이거라도 하자. 최대한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야돼 생산. 아.. 우리 짜증나는 거 필요 없는데. 자 덱 넣고. 그 마나 과부합 부수는 거 없어. 음.. 클레이어 카드를 낸 다음에 그 카드만큼의 피해를 믿는데. 나는 괜찮은데 친구야. 솔직히 말하자면. 뭐 없죠? 그.. 좀 범위로 쳤을라. 흠.. 흠.. 괜찮아요. 어.. 우리 나는 탈임을 괜히 갖고 있던 게 아니라고. 흠.. 자. 아.. 이거 마지막이었구요. 알아 알아 알아. 알고 있던 거야. 알고 있던 아이거든요. 상관없어. 아.. 막 이러고 앉아있다. 그치? 안 죽어요. 47밖에 안 돼. 버텨.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? 일단은 요거 하러 한방에 자를 수가 있고. 칠 수가 있고. 기다려가. 쓰리 같은 게 짓이 생겼어. 이거 뭐 하나 갖고 와야 되겠는데. 뭐 하나 갖고 와야 된다니까. 음.. 기다려. 30 남았거든. 뭐..뭐..뭐해? 이거 뭐하냐? 내 인터넷이 지금 불안정해서 그래요? 이거 지금 부산 폭풍. 이거 불안정했나보다. 아.. 존댓다. 아..탄다. 제발 무한 카드만 아니는데. 아 여기 있구나. 음..괜찮아. 흠..괜찮아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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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억 신이 나올 때가 됐거든. 그래. 흐흫..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.. 겁나네.. 아 이거 한 번에 못 깨나 이거 아니 이거 페이즈 더 줄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러고는 이거 왜 핸드로 나 들어올텐데 아 줏됐다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바꾼다고? 야 여기서 갑자기 바꾸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왜 바꾸는 거야 잠깐만 이걸 갑자기 왜 바꾸는 거야 아 알겠고 아 갑자기 또 게임이 아 웃기네 이거 아 뭐지 이걸 갑자기 왜 바꾸 왜 이걸 아니 아 어떻게 이게 안 웃기겠습니까 아 이거 버티나 아 필드 정리하네 번개는 항상 두 번 친다 아 아 아 아 그 이걸 제가 이렇게 치고 치면은 끝인거 아세요 아니 근데 나 어이가 없네 이거 왜 바뀐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뭔데 두 옥신이 첫 번째 샀었을 때 안 바뀌었잖아 뭔데 이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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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이걸 아니 이러면 이걸 필리로 내가 깼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리로 이거 일단 끊고 다시 필리로 한번 깰게요 뭐 이렇게 요 예 모wn 뜰